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죠 반갑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 항상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 국어부터 풀어 보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좋아해서 깜짝 놀랐어요 전에 예전에 제가 그 잘록이 강의할 때 국어에 베카리아 나온 적이 있다 했죠 근데 이번엔 뭐 나왔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알프레드 에이어가 나왔어요 메타 윤리학 그래서 정서주의가 나와 가지고 아마 이거 윤리 하시는 분들 생윤 하시는 분들 특히 메타 윤리학이긴 한데 정서주의이긴 한데 분석 문장 원래 분석명제 종합명제 뭐야 이건 하면서 이제 1교시에 갑자기 아 이거 생윤이었는데 왜 이렇게 좀 틀린 것 같지 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가채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가채점 1교시부터 가채점 하지 말고 2교시 3교시 그리고 이제 뚜둥 생윤 시험지를 펼쳐줬는데 제가 분명히 잘록이 때 예고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6평이 좀 이렇게 세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엄청 쉽지 않은 이상 아니나 다를까 그 6평 이번에 생윤 정답률을 제가 그 문항 솔직히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답률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정답률이 13% 문항이 나왔던 거죠 지금 교육청 시험이 아니라 제가 정답률 그러니까 오답률이거든요 정답률 13%를 평가해서 저는 처음 봤어요 분배 파트 그래서 내가 분배를 처음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올해부터는 롤스를 외워라 오죽하면 제가 황경식 교수님의 그 작은 책 작은 책 사라 했지 두꺼운 책 사면 정신적으로 건강이 해로우니까 작은 책 그거 사서 보라 했잖아요 그거까지 롤스는 꼭 외워라 그래서 분배 파트를 열심히 우리 잘록이 때 공부했고 개념 때부터 항상 그 개념 강의를 찍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성향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뭐 예전처럼 롤스 원초적 입장 아무것도 몰라 뭘 아무것도 몰라 일반적인 건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거 이외에 뭘 알고 있냐면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경제이론의 원칙 인간심리의 법칙 정치현상의 기초 사회현상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정의감을 지닌 개인들 원초 입장의 정의감 원초 입장의 자신이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개념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잘 따라왔고 잘록이도 잘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평대모 평대모 있었던 내용들 여기 그대로 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연계 교재에 안 보이는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자료까지 잘 체크를 했어야 생윤하고 윤사를 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생윤부터 하나씩 좀 해드리면 여러분 정말 많이 치렸던 정답률 13% 문항? 그게 우리 항상 그리고 그리고 내가 내가 그랬지 둘 셋 중에 아리까리하면 그냥 둘로 찍으라고 수능 때는 그렇게 하고 김종익 확 하지 말고 6, 9평 때 한 번쯤 써볼 만하다 했잖아 정말 어려운 문제 15번 문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15번 ㄱ, ㄴ이냐? ㄱ, ㄴ, ㄹ이냐? 여러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래도 생윤 뭐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다 하는데 6, 9평 그렇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능 때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15번 문항에서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야 절차적 정의니까 그 다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안이 정당하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롤스의 모두에게 증진된 상호협통체 근데 ㄹ에 분배 정의의 목표가 기본적 필요 보장이 있으면 기본적 필요 보장을 사회가 하는 건데 너 지금 분배 주체가 개인이라 했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평가시험 끝나고 힘들어하니까 6월 6일날 당첨되신 분 있죠 여러 경쟁률을 뚫고 제가 알기로는 몇백 대 일로 너무 뻥쳤나 경쟁률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나 그 커뮤니티 글 봤어 당첨됐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왜 신청한 거야 뭐 양도하거나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오셔야죠 오시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가 주고 싶은 거 준다니까 뭘 줄지는 여러분 상상이 맡기고 그게 분배 주체의 개인이잖아요 비정형적인 거 노직은 나 빼고 다 정형적 근데 나 빼고 역사적인 인물 하나 있다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도덕적 상점에 따른 분배 그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이야기했지 그거 순후완성에 있더라고 순후완성 나왔어요 어제 내가 한번 쭉 다 봤지 맞아 한 번에 다 본다고 순후완성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수특 이외에 순후완성까지 세세한 걸 봐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여기 15번 문항에서는 제가 해설 때도 해드리겠지만 계속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제시문에 나오듯이 운 운수문항 항상 차은우 씨 붙잡고 이야기했던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차은우 씨 이야기했던 운 문제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 그게 제시문에도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직 입장에 따른 부정의한 분배 교정의 국가 역할 다른 사람 자유 침해하면 그거 가져다 제한할 수도 있고 롤스랑 공통점으로 강압절도 사기 이런 것들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됐죠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에서 조심하라 했잖아 세 번째 페이지 15번 틀렸지 13번 틀리면 두 개를 긋는 순간 제가 볼 때 정답률이 13%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1컷이 4,7 나오기도 힘들어요 이런 시험제에서는 일단 하나는 거의 다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종자러들 승리했을 거라 믿는데 정말 많은 숫자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생명 선택자 가운데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근데 15번 문항을 틀렸던 건 기본적 필요 때문에 기본적 필요는 솔직히 롤스가 더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가 사회에 있어서 자존감의 기반 이런 것들은 다 누려야 되는 거잖아 롤스 입장에 따르면 그 다음 14번 문항은 너무 또 반가웠어요 14번에서 디귿 선지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14번 문항은 둘둘둘이죠 둘 셋이 아니라 요즘 둘둘둘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쏘로까지 이번에 다 등판이 됐는데 쏘로는 내가 특이한 점을 기억하였잖아요 즉각불복종 또 뭐라 했어요 모든 부정의한 법에 대한 즉각불복종이다 양심의 근관 그리고 14번 문항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내가 내가 맞았어 그러니까 자화자찬이네 작년 수특이야 이거 내가 수특 항상 이야기할 때 작년 뭐 재작년 수특 수집할 때도 그랬잖아요 수특 지혜롭게 활용할 때도 작년 수특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수특 지혜롭게 활용하기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길래 물론 비싼 거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작년 재작년 수특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 수특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야 수특 그대로 못 옮겨놔 요즘 그럼 큰일 나 그거 다 내가 분석해서 씹어가지고 먹어서 준 건 또 더럽다 그런 건 안 되고 내가 다 소화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점수 잘 맞으라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강에다도 녹여놨잖아요 그게 교재비가 비싼 이유가 제가 요즘 경제공부 맹큐의 경제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공급 대비 여러분들이 수특 지혜롭게 활용하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생윤을 막 수만명이 본다 해서 수특 지혜롭게 활용해도 막 수만명이 보냐 그럼 나도 가격을 낮출 수 있지 당연히 수요가 많다면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 법칙이 안 맞는 교재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교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잘 봤으면 맞출 수 있었던 그거 아니더라도 평대모에서 내가 싱어 이야기했는데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한 습관이 깊이 배면 뵐수록 심의 복종이 쉽게 정당화진다 평대모 5회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인데 그게 선지로 들어왔더라고요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일수록 시불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이거 틀고 시불시불 버리니까 내가 반짝이까지 해놨잖아 그래서 시불도 공부를 잘 해놔야 된다 이게 만만한 파트가 아니다 그리고 소로는 즉각불복종 무슨 실패 가능성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이건 싱어 같은 사람이 따지는 거죠 성공 가능성 실패 불행한 결과 이런 것들은 불행한 결과 성공 가능성은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이었고 소로는 시기를 그래서 보라 했잖아요 우리 윤리 공부할 때는 시대를 항상 봐라 19세기다 1800년대 그 당시 아직 민주주의 기틀이 미국에 잡히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부정의한 정부의 하순이 되라 한다면 즉각불복종 정의로운 인간이 있을 곳은 어디냐 감옥뿐이다 하루 있었다고 내가 우스갯소리까지 하면서 이 소로는 즉각불복종 폭력도 가능하고 최우수단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 그 강의 내용들 그 다음 리을 왜 작년 수특이라고 이야기 하냐면 리을 선지가 그래요 시민블록종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 소로는 사회적 승인이 아니에요 작년에 수특에 뭐가 있었냐면 보편적 수용이 필요하다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다 아니야 보편적 수용이 필요 없어 내 양심에 근거하는 건데 근데 내 양심에 근거한다 해서 막 네 멋대로 하는 건 아니죠 양심이잖아요 여러분 양심 그 양심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소로 같은 사람은 자연법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수특보면 시민블록종이 기원하면 뉴른베르크 재판과 자연법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 14번이 되게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 이제 많이 틀리시는 문항들이 15, 19 10번에서는 독특하게 갈툭 문제는 옛날 기출 다시 재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지를 총괄적으로 제가 총평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라이브답게 면! 이런 거 캐스테드로 써먹었는데 이제 그만 써먹을게 미안하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립시다 나도 차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리고 나 요즘 맨날 밤마다 새벽 4시까지 공부한다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체력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험 자체가 트렌드가 연계교제를 잘 분석해야 되고 연계교제니까 교육과정 안에서 논다 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원주 문제에서도 보편적 의무로 간주되는 거 이미 2017 때 나왔던 내용이고 2019평 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갈퉁 정치체제 개선 정치체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구조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국가 당연히 정치체제 개선해야죠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공통점으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10번 내용도 기출해서 그 다음 앞 페이지에서 5번 이건 실언가요? 하이데거하고 야스포스를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5번의 니은선지가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 주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참고해야 돼요? 해설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라이브로 끝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이데거가 기술은 탈음패 성격이 있다 했는데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고대의 탈음패와 현대의 탈음패의 의미가 달라요 그것도 우리 모고에서도 냈던 내용 중에 해당이 되는데 아마 여기 좀 할 말이 많은 페이지가 앞 페이지에요 3번 내용도 좀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1번 선지 같은 경우도 수특 날개에 써있거든요 이게 14챕터에요 작은 글씨로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항이 19번 문항 19번 문항에서 4번 선지 사형의 선과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 이것도 수특 자료로 우리 루소가 하는 이야기인데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해요 루소는 계약설자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Why?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개념 앞으로 더 나갑니다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데 원전 내용이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수안을 공부하시다 보면 루소는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인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막 내가 나쁜 사람 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계약을 맺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살인자가 되면 그 사람 사형 받는 것에 동의한다 왜? 희생물이 되는 것으로 피하기 위해 그래서 이거는 사형의 선과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이 루소가 이미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 선지는 5번에 있어요 정답에 해당하는 것 동해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구하고 있다 이미 기출에서 칸트는 동해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윤리형의상학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다시 재활용되면 제가 이거 육평 직전에 잘로기 때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동해보복이 성립이 되는 게 말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언어 그대로의 동해보복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누가 뭐 내 시계를 훔쳐가서 파손시켰다 너 시계 사와 똑같이 똑같이 파손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 그대로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제가 효과면에서 효과면에서 동해보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했지 꼭 사람 죽였다 해서 너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죽는 거예요 효과면에서 효과면에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가 아니에요 언어 그대로 언어 그대로의 동일한 동등성에 따른 동해보복이 아니라 효과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해지고 말했죠 평가원을 알려주려고 하는 집단이라고 알려줬으면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걸 들어보면 돼요 해설때 그게 이제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15, 19 이렇게들 해설강의 제가 꼼꼼하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윤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정답률이 이렇게 20%대로 윤사 7번 문항 럭키 세븐이 아니라 7번 내가 이거 윤사는 이야기 했지 어떤 쾌락 다른 쾌락 이런 거 나오면 꼭 미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벤담도 벤담도 이미 기출해서 경건함에 가치에 따른 경건함에 따른 쾌락 이런 거 계산 가능하거든요 벤담도 벤담의 책 내용 자체가요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벤담이 이런 쾌락 저런 쾌락 저런 쾌락 쭉 나열한다고 근데 결국 무슨 쪽 차이만 있더라 양쪽 차이만 있더라 그래서 내가 밥 먹는 쾌락과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쾌락 이게 나와있잖아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벤담은 양이 많다면 밀은 질이 높다면 근데 이제 리을 선지 좀 헷갈리신 분들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만한 쾌락이 아니다 저급한 쾌락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거에 따라서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밀은 뭐라 했어요 어? 밀은 뭐라 했어 만족한 바보보단 불만족한 줄이면 소크라테스 그래서 밀은요 이거 이제 나오면 다음 뭐 구분해야 되냐면 만족과 행복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돼요 만족이 높다 해서 꼭 행복한 게 아니거든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행복하니까 그게 다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문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은 선지 같은 경우 때문에 규칙공리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9번이 나는 9번이 정말 더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조금 차이가 나긴 나는데 9번이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이 낚이는 거냐면 아퀴나스 자연법은 영원한 건 맞아요 항구불변이야 영원법의 일부니까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아니지 그러잖아 식물은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식물한테 자기 보존해야 한다 식물이 내 막 이래 어? 동물한테 더 자기 보존, 종족 보존해야 해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의무가 이거는 약간 칸트도 이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칸트에서 문제를 냈던 거죠 의무론적 윤리 인간이 의무를 지니는 거다 인간이 동물이 의무를 지니는 게 아니잖아 그 비슷하게 이번에 아퀴나스 출제했던 거죠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식이다 모든 피조물이 지니긴 하지 이거랑 어떻게 식물이 자연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그 의무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죄악은 불변하는 선에 인간이 외면했어 무엇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걸 물어봤던 내용이죠 9번이 7번, 9번 여러분들 틀린 거 예상했어요 그래서 윤사도 절대 이거 만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1컷이 이렇게 틀리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11, 19, 6번 이렇게 쭈루루 틀리셨는데 11번 문항은 이법적 실체를 기억니은 선지로 뜯어놨던 거죠 정약용이 싫어하는 천리를 이법적 실체로 보는 걸 나눠놓은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번에 해당하는 거 뒤에 성훈이 형이 빨리 끝내라고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성훈이 형하고 6월 6일날 같이 하잖아요 사회문화 나한테 해설하라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성훈이 형이 들어와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를 많이 해 주실 겁니다 성훈이 형같이 마음씨 좋으신 분이 19번은 아 이것도 그 제가 리바이어던 항상 홉스 설명할 때 표지를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체나무 안에 동글동글 들어있는 게 다 사람 얼굴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격으로 형성된 거다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하는 욕기 41장에 나오는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1절에 등장하는 근데 그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는 거 여러분들 강의 기억나세요? 하나의 인격 이런 개념은 홉스도 쓰지만 루소도 씁니다 홉스는 그게 커먼헬스 개념으로 쓰는 거고 루소는 사적 인격이 사라진 채 공적 인격으로 결합된 그걸 가져다 하나의 인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니은 선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의 인격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지 게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했잖아 홉스하면 왠지 막 성악설 사람이 막 싸가지 없어 보이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하니까 왠지 느낌이 좋아 보이거든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틀리는 거지 골랐어야 되는 건데 19번 문항이 그런 문항이었고 윤사 윤사 작년에 등급 블랭크가 났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이제 수능도 기조가 갈 수 있겠죠 6번 문항 틀리신 분들은 유교의 기본을 놓치신 거죠 인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맹자나 순자나 다 무슨 정치 실현한다 했어요 왕도 정치 실현한다 했어요 그 순자가 말했던 려가 뭐라 했어요 인의법정을 아는 자질 그 인의법정을 아는 자질을 가지고 최초의 선왕 이 예를 제정한 거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걸 순자는 얘가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이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암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를 해야지 유교의 기본 공자가 이미 시작부터 뭘 강조했냐면 인과 예를 강조했거든 맹자는 인과 의를 강조했고 순자가 예의를 강조했대서 인을 무시한 건 아니지 당연히 유교에서 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공자 이래로 공자가 주장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잘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말했던 왕도 정치의 실현은 맹자 순자가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공자가 먼저 왕자의 정치 패자의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맹자가 왕자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패자는 안 돼 이렇게 했더니 순자가 왕자의 정치는 현자를 숭상하고 예를 높이는 거 그 다음 패자의 정치는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신뢰를 받는 정치로 이야기했던 거죠 아 벌써 이 라이브의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받는 강의를 하고자 정말 열심히 지금도 아마 이 라이브 끝나면 지금 오늘도 집에 가서 항상 루틴이 있어요 집에 가서요 아까 저도 배고프니까 오늘 뭐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좀 먹고 그 다음에 요즘 하고 있는 그 필사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수능 완성도 나왔기 때문에 가끔 이제 심심하면 교과서도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 교육과정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가지고 잘잘잘 잘로기가 벌써 8주차 들어가죠 이제 8, 9, 10주 끝나게 되면 잘잘잘 때 모든 거 다 수특, 수환, 기출까지 분석을 해드리려고 지금 교재를 열심히 또 날세우고 쓰고 있으니까 그거 이외에 자 이제 수요와 공급법칙이 맞아가지고 물가가 내려간 교재가 있어요 그게 엔제입니다 엔제 엔제 생유는 무려 399문항 윤사는 거의 415문항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딱 클릭해 보시면 아 가격이 저렴하구나 그래서 많은 문항들을 풀 수 있으니까 그 지금 기조가 이렇기 때문에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즈에 걸맞는 어려운 문항들 거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 풀어보시면서 좀 자기 시간을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늘이 이 시점이 화요일인데 유평 끝나면 충격이 오래 갑니다 화요일 특히 또 N수생분들 성인들이 마시는 음료 한잔 하다보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명으로 깰 것 같아요 못 깨 그럼 이제 주말에 날아가면 다음주 월요일 돼요 그럼 이제 150일 깨져 있고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절대 오늘 딱 마음 딱 단정하시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명상법 명상법 많이 또 댓글에 달던데 안 좋은 것들 열기구이 태워서 다 내려버리고 나를 내리지 말고 그래서 마음 단련 잘 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알아요 제가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강의 잘로기 팔주차 엔제 잘 구매하셔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평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훈용 Q 접시 top